수건이 뺏기지 않겠어 수건은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수건이 뺏기지 않겠어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런 걸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났어요.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등학생들도 프로가 어떤 곳이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편하게 더 좋게 운동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. 두위도 하면서 예전 고등학교 때 생각도 나고 즐겁게 운동했던 것 같아요. 내가 같이 쓰면서 저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instructional 우리 처음에는 프로랑 같이 연습한다고 해서 좀 긴장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챙겨주시고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. 이렇게 많은 학교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여기 오게 됐는데 삼성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2박 3일이라서 짧은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.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연습한 후에 더 갈고 닦아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우기 pouring 파이팅 davon 아멘